자 가운데 손가락을 모아서 두개골 아래 풍부혈을 눌러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보시고 내쉬면서 땅을 바라봅니다 자 가운데 손가락으로 두개골 아래쪽을 누르신 상태에서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여주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목도의 피로를 푸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으로 두개골 아래쪽을 잡아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천장을 보시고 내쉬면서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두개골 아래에서부터 목 아래까지 천천히 누르면서 내려오세요 자 반대도 함께 해볼까요 두개골 위에서부터 경추를 타고 어깨선까지 내려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요 손가락 마디로 두개골 아래쪽을 지그시 누르세요 고개를 들어서 45도 위를 보시면 주먹 위에 머리의 무게를 그대로 얹어놓은 상태가 됩니다 자 원을 그리면서 두개골 아래쪽에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목 뒤와 어깨의 피로를 풀어서 머리를 맑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머리의 무게를 그대로 꾹 누르신 상태에서 자극하셔야지만 보다 강한 자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